하나, 둘, 셋 만세!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멋있다 다섯 오픈 주위 강릉 다옥길 출발 우린 지금 여기 안인진 해변에서 출발 안인항에서 푸르미 사나키 화이팅 한번 푸르미 사나키 화이팅 화이팅 가보자고 푸르미 사나키 처음부터 이렇게? 와아 바다다 계단 천국이네 또 초입부터 계단 천국 받아보실까요? 팔맥이 오네 이렇게 으음 파도소리는 파도소리 바다, 바다. 여기 쉼터. 가보자구! 소나무 숲길을 걷고 있는 괴방산. 여기도 해파랑길입니다. 새가 온다 새가. 간혹간혹 아직도 구절초 남아있고 진달래도 피어있고 계절 옛날 같지 않아. 아직 여기 따뜻하니까 덥네요. 철축도 피어있고 자아~! 생산홍이지? 오, 이거는 화면농였나 보다. 둠에 붙일 꽃이 아직도 피는구나. 참 잘가셔. 다같아 그래요 여기 태너글라이딩점 거기 가서 하나는 잡아서 곧 단골로 내려가시는 곳들이 몇명 계시네요 못 따서가서 아래는 기다리고 있구나면 다같아 주민은 따먹어도 되겠다 아 범팩이 괜찮네 더워요 다같아 전국에 좀 바로 가려고 네? 아니 일로와 우리 아들이 사지? 배낭 오 더워 다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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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부분 아까부터 아 힘들어 처감밤 여기가 제일 멋있는것 같에 다같아 개나리 옛날에 아닌진으로 일출보러 왔었는데 20살 때 여기 정상 맞아요? 아 다음 아 선자령이 저쪽 옆에 오 여기 멋있다 여기가 아닌가병 너는 뭐냐 진달래가 아주 봄인줄 알어 하슬라 아트홀드가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데 여기선 잘 안보이는구나 그래 진달래가 아주 봄인줄 알어 하슬라 아트홀드 같이 다시 막 이럴래 다시 맛있어 하슬라 아트월드 위를 지나 산길을 지나 개방산 태파란길 진달래가 피는 가을에 가고 있습니다 정동진 선크루즈 있는 데서 바다 부채길을 타고 신곡항까지 갈거에요 가보자구 가보자구 날씨가 왜 지금 흐리네요 임도를 임도를 지나서 안녕 내려갑시다 방집 조심조심 낙엽길 조심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이쁘다 일단 소나무 숲길 향이 좋다 방집을 향해 가보자구 정동진 5킬로 남았습니다 옛날에 20살때 21살때 안인진해서 해보겠다고 아침에 일출을 만나기 위해서 밤새 달려갔던 기억이 나네 안녕 아이콘다 빛이 그치? 그치? 여기는 소나무가 다 낮아서 너무 오르막이 힘드네요 몸에 내리막은 여기가 나무같다 쨔칸하고 소나무가 아기자기 날씨가 더워 여름인거같아 소나무랑 끝내줘 오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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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구 오우 오솔 조심조심 길이 험하여 날씨가 죽여줍니다 길이 위험해 길이 위험해 조심해서 가야돼 오솔길 저어이 바다가 보이는데 으으아 안녕 안녕 참 잘들 가셔 참 잘들 가셔 왔다 오 안대 이거 안돼 안 보태하면 되셨나 끝 끝 끝 끝 끝 끝 끝